우리 훈련 받으러 가요. 날기 전에 체력 보충 좀 해야죠. 실컷 놀았거든요. 이거 다 먹었을까요? 정말 기다려요. 네, 기다릴게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순식간에. 금방이네, 금방. 형껏 뺏어 먹으려고. 너무 먹었잖아. 역시. 먹을 거 앞에서는. 형이 어떻게 편할지도 몰라. 그렇게 건들면. 멋있어요. 배는 스트레칭도 잘하네요. 확실히 운동신경이 있다. 진짜. 공중에서. 저러다 먼저 나는 거 아니에요? 윌리엄보다. 시작! 우와. 이런 게 있구나. 나가 봐봐. 윌리엄도 할 수 있어? 윌리엄도 해요. 윌리엄 할 거예요? 만세. 만세. 다리도 벌리고. 만세. 그렇지. 오, 굿. 베리 굿. 요. 요. 오. 윌리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 직접 바람을 막기 전에 연습을 해보는구나. 이야, 훈련할 게 많네요, 저게. 아빠. 만세. 아빠랑 벤틀린은. 야, 우주식품? 뭐야 이거? 우주식품이 뭐예요? 뭐? 이거 그거 우주에서 먹는 거. 이게 실제 우주인들이 우주산 안에서 먹는 우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요? 하나 드릴까요? 아우 신기하다. 뭐라고? 이거 한번 먹어볼까? 밴딜라 앤드 초콜릿 앤드 달기스. 뭐야 이거. 이거 달고나 같아. 어, 떨어졌다.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야. 이거 과자야, 과자. 우주에서 먹기 적합하게 아이스크림을 동결 건조한 거라 과자처럼 바삭바삭. 아 그렇구나. 먹어보고 싶죠?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봐봐. 우주선다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이렇게 먹어야 돼? 15개월 만에 우주의 맛도 보고. 맛있네? 손이 자꾸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진짜 큽니다. 바꿔, 바꿔, 바꿔. 지금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예요. 아이고. 자, 교환. 아니. 자, 교환. 아니. 교환이라고 해. 어우, 힘을 또? 아유. 내놔, 내놔. 여기 있잖아. 아, 떨어졌어. 아이고, 아이고. 야. 그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아, 너 진짜 지새빤스. 아유. 아가. 형이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가자, 우리 형 보러 가자.